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안산 순복음 샬롬교회 조사무엘 목사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고 도망했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를 모르는 성도님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이야기 중에서도 제일 처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했다가 풍랑을 만났던 이야기에 대해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나는 니누에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따르지 않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니누에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요나의 굳은 의지가 보이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하는 그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무엇도 다 가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요나에게 펼치신 손길은 요나가 그 탄 배를 폭풍을 일으켜서 흔드심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 버린 그 요나를 벌주시기 위해서 배를 흔드시는 것 같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은 요나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배를 흔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요나를 벌하시기 위한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를 벌하시기 위해서였다면 요나가 배를 타기도 전에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시던지 아니면 태풍을 일으키시던지 해서 요나를 멀리 날려버리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바다에 태풍을 일으키시며 배를 흔들고 계십니다 지금 바다를 흔드는 손길은 요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손길이었습니다 요나로 하여금 지금 자신이 불순종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바다 위에 폭풍을 보내고 배를 흔들고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가 자신의 불순종함을 깨닫게 되고 니누에로 보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매번 기쁨으로 그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이것이 부담스러워 피하거나 따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다는 그 마음에 짐을 안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혹시나 큰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주님의 벌을 받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폭풍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주님의 징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더 간절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주님의 손길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체벌은 아무런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연단과 훈련은 사람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을 가져옵니다 주님의 위대한 손길은 우리의 성장을 바라시는 그 손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체벌을 주시는 것이 아닌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이 작은 우리를 위해 직접 손을 들어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돌려줬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에게 돌리는 것 뿐입니다 세상의 풍랑 속에서 흔들리며 괴로울 때 우리를 들어 쓰시기 원하심으로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기억하시는 구티비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위대한 손길 속에서 단련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